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 여러분에게 드릴 수만 있으면 저는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안 믿으면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믿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안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스 11장 1절 2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실상처럼 소유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정말 믿음은 놀랍잖아요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0편 71편의 10편 기자가 그 증인이 한 사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증인입니다 10편 71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0편도 72편도 다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이 썼을 거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다윗의 시라고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10편 기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71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10편 71편은 늘 10편이 비슷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겪을 어떤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을 이 10편 기자가 겪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는 그러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5절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아니시라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나님만 아니시라면 끝이에요 어디도 이 10편 기자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는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희망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10편 71편을 묵상하다 보면 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10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야 정상일 상황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원수들이 이 10편 기자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다 너 모습 보니까 너 형편 보니까 하나님도 너 버렸네 10절 11절 보실까요?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10편 기자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원수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처지가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12절에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10편 기자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논정을 하다가 입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혼란스럽습니다 15절에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어떻게 종잡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10편 기자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게서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써먹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느껴서 그때는 나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늙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가만 보니까 얘는 이제 별로네 그러고는 하나님도 슬그머니 나를 떠나신 건가 18절에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히끗히끗 인생의 소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고백까지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이제 나 늙었다고 버리는 거 아니죠 이렇게 10편 기자가 말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10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 불행을 주셨다고 10편 기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을 주시고 불행을 주셨다 그것도 많이 많이 주셨다 20절에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안 믿을래요 하나님 나 버리셨죠 나도 하나님 버릴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오히려 정상일 것 같은데 10편 기자는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20절에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도 더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까지 합니다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나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굴 표정은 영 안 믿는 표정인 사람도 있잖아요 믿습니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은 안 믿는 표정인 사람 그런데 이 10편 기자는 그렇지 않고 정말 찬양합니다 14절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16절에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22절부터 내가 검은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올리렵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10편 기자의 희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 좋은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재난과 불행을 오히려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그리고 찬양까지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편 7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시죠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역사하시나 봐 그런데 나에게는 말씀 한마디 제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차별하시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71편을 읽어보면 아니었구나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유난히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했어요 이 10편 기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자기는 지금 재난과 불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까지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다 가져가시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다 가져가시고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성공 다 걷어가셨어요 여러분의 가족까지 하나님 다 걷어가셨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다 없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을 주시고 불행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희망이 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환란의 때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하시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건 부가적인 문제예요 주시면 좋긴 하지만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뭐 흔들림이 없어요 애초부터 믿기를 하나님을 믿은 분은 10편, 71편 기자처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합니다 99세까지 아들 하나 없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모든 가능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초에 아들 낳게 해 주실까봐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백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받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얻으려고 하나님 믿은 사람은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숨기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서 진짜 칼을 들고 내려쳐 죽이려고 했다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소망 다 끊어진 다음에 백세에 주시고 이삭을 또 받치라고 하더니 받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알겠다 내 마음 중심을 내가 알겠다 그러고는 오히려 정말 땅에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욕 알죠? 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욕을 참수하는 겁니다 무슨 참수니 하면 잘해주니까 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하나님 한번 욕에 있는 것을 빼져가 보세요 사람은 그러면 다 하나님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욕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한번 가져가 봐라 그래서 사탄이 욕의 모든 걸 다 뺏어갔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욕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로다 사탄이 욕을 잘못 본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좋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안 주시면 그만 싹 털어져 버리죠 그런데 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욕은 하나님 그분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게 욕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브간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풀무웃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고도 너브간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웃불에 넣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라도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이에요 우리가 풀무웃불에 던짐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도 안 하실 권도 있으시든 하나님은 능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니까 믿고 안 해 주시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듣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은 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거 아니지만 돈도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좋은 대학도 들여 보내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건강도 주셔야지 이렇게 뭔가 하나 자꾸 토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그건 좀 아쉽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먹고도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가져가지기 시작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돼요 이유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오늘 유아세례도 받았지만 어린아이에게 그 앞에 과자도 놓고 장난감도 놓고 돈도 놓고 그리고 아버지도 옆에 있어요 너 택해라 과자 쪽으로 달려가는 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답은 너무 변하죠 다 없어도 아버지만 택하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버지만 택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돈, 과자, 장난감 이런 것만 훨씬 커 보여요 이거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거 다 없이 아버지만 택하라 그러면 애는 막 울고불고 날리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 얻은 건데도 지금 이 10편, 72편의 기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난까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가져가시도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이 10편, 71편의 기자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자기는 희망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그분은 모든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분이 그분이십니까 그분이 가져가신다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난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나 걱정 안 해 더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까지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뒤집어지는 일도 깨지는 일도 있고 난감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박해도 받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나는 다 좋아 하나님 다 가져가도 난 상관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마음속에서부터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제 안에 계시면 저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신 거 내가 아는데 저 충분합니다 나는 아주 희망이 넘치는 사람 딴 사람들은 다 나를 불쌍하다고 보지만 저는 희망이 넘칩니다 왜? 주님이 희망이니까 내 희망은 돈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무슨 재산도 건강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희망이니까 나는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죠 혹시 여기에 희망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오세요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희망이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10편 71편의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책으로 만났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책 제목도 참 특이하죠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분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미즈노 겐조 씨는 11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뇌손상이 와서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11살 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3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보기가 딱하고 불쌍하니까 성경책을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미즈노 겐조의 심령에 생명의 복음이 싹 텄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요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사, 그 감격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해요 손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눈만 깜빡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뭘 하려고 하나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즈노 겐조의 엄마가 벽에다가 일본어 50음도라고 일본어 50음도라고 일본어 음성 표현을 하는 그 글자를 쭉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뭐 말하고 싶은지 그 해당되는 음절이 오면 눈을 깜빡이라 그러니까 미즈노 겐조가 알겠다고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짚어가다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구절이 오면 눈을 깜빡거리면 그걸 수첩에다가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는 1, 2초면 써요 하나님 그런데 미즈노 겐조는 안 돼요 그러면 히읗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면 눈을 깜빡거려요 그럼 히읗 그 다음에 아,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하라고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를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면 아무리 내 마음이 뜨겁고 감사해도 여러분은 하겠어요 그거 할만 합니까? 그런데 미즈노 겐조는 그렇게 시를 써서 시집을 냅니다 시집을 냅니다 그가 그렇게 시를 쓴 이유는요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놀라우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니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서 시집을 내는 거죠 있기 전해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여러분 그냥 어떤 시인이 썼다면 아, 참 은혜로운 시를 쓰셨네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읽고 이 시를 읽으면요 이건 충격이에요 오늘 하루도라는 시입니다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의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의 선선한 해질력을 느껴 개구리 소리의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전신마비가 와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눈물이 나더라니까 꼼짝없이 누워서 귀로 들리는 소리는 들어요 우유 배달부구나 신문 배달부구나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씨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미즈노 겐조의 모든 걸 가져가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시를 쓰게 해주던 어머니까지 어머니까지 읽습니다 미우라 아야꼬 여사가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그냥 콕 눌렸어요 왜? 믿음을 지킬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어째 어머니까지 뺏어 가시나 이제는 시를 누구를 통해서 써요 그런데 그 시집 이 집이 나옵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진짜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미즈노 겐조 안에 그리고 그 제수씨를 통해서 시를 계속 써 내려갑니다 제수씨가 어떻게 시를 받아쓰는지를 채득하고는 그 다음부터 그 제수씨 되시는 분이 시를 써주는 거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왜 우리는 미즈노 겐조처럼 그렇게 주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갈 때 안 갈 때 갈 때가 너무 많아 하여튼 우리는 놀러 갈 때도 너무 많아요 미즈노 겐조는요 공장 없이 주님과만 시간을 갖는 겁니다 미즈노 겐조의 심령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주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 시를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마음의 심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말씀을 많이 주실 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순간순간 한마디씩만 주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는 많이 말씀해 주셔도 다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게 말씀을 한마디씩만 주신 거 충분해요 미즈노 겐조는 그 마음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도할 때 말도 잘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안 되면 편지라도 써야 되고 그걸 아니에요 미즈노 겐조를 보니까 그거 다 없어도 돼요 말 못해도 되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되고 글 쓸 수 있는 그런 펜이나 손이 없어도 돼요 NHK에서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전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 감격, 이 감동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정말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 그 감동, 그 믿음이 내 속에 있기만 하면 그게 진짜라면 전도는 그냥 어떤 처지에서도 돼요 말 못해도 되고 걸어갈 다리가 없어도 되고 글 쓸 수 있는 손이 없어도 전도는 되는 거예요 미즈노 겐조를 보면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왕 이 교회에 오셨다면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진짜 믿고 보면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잘 모르니까 아직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짜 믿지 못하니까 자꾸 돈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낙신되고 저거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면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다 뺏어가도 나는 희망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왜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10편 71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를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비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17절에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였어요 이 10편 기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같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걱정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 비참해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만 옵니다 교제에서부터 책 한 번 읽었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용서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생활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권해드릴 때부터 시작하신 분은 아마 4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4년 얼마 긴 기간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골로세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미지노 겐조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너무 쉬워요 길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웠게 나타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이미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고 예수님 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리는 겁니다 주님 제 눈을 더욱 열어주세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더 필요도 없다고 느낄 만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큼 내 것 중에 다 가져가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